아이 깔아진다 야 공기를 깔아서 오히려 뛰은거야 시작부터 트랩인가 문을 날려버려야지 그냥 트랩이네 으악 뭐야 벌써 두명 죽었어요? 아니네 나 혼자 죽었네 여기 전문이라네요 전문이죠 죽기 전문이라니까 하느님 뒤에 조심해요 뒤에 거기 뒤에 살짝살짝 거기 하나 숨어있거든요 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지금 정문 정면에 잔뜩 있는데 정문 까고 그냥 지나가서 저거 밑에 설치해요 뭐 막아버려요 어 없어졌어 얘 인질만 하는거 같다 없네 뭐 막아버려요 인질로 막고 제가 막으면 지치기는 막아지는거 네 재미있게 즐게임하면 돼 베라 들어와요 어이구 어 날라갔어 뭐야 뭐야 두번째랑 새끼 사쿠형이 막 찾았네 도왔습니다 뭐 그 안에도 가끔 하나있어요 없네 방금 영상으로 찍었어요 하이든이 어떻게 날라온지 하하 하하 야야야야 아하 날려야겠다 이거 날려야 돼 피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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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방금 가만히 계세요 뺀어? 깜빡이지? 어 알트 에스 이런거 좋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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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두 명밖에 안 남았어 갑자기 뭐야 갑자기 한 명이야 뭐야 뭐야 오 팬티님 오 역시 팬티님 제일 잘하니까 혼자 남은가봐 우와 진짜 이거 깼네 깼다? 열 깼네 이거 아 잘 쏘네 잘 쏘네 끝났어 끝났어 이거 우와 에임 겁나 좋으시다 이게 대박 이게 진정 플레이를 하는 건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야 죽는 것도 정말 빨리 죽네